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밤의 홍자입니다 여기는 한강의 작은 두물머리 중랑천과 한강이 마주치는 곳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제가 맨발로 걸으면서 맨발로 이렇게 해서 걷는다기 보다는 뭐랄까 두리번 어슬렁거리면서 책이나 그런 책 쓰는거나 아니면 사업 구상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의 맨발 걷기의 사회학 원고를 다 써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출판사에 넘겼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맨발 걷기에 대한 왜 왼발 걷기가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유행을 할까 그리고 건강의 대세로 되었을까 했을때 두 분을 말씀드리죠 개족산의 종래 회장님하고 대모산의 박동창 회장님 지난번에 종래 회장님한테 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구요 요번에는 대모산의 박동창 회장님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모산은 개족산은 장소에 그 장소의 명소를 장소로서 맨발 걷기에 세계화가 가능하다면은 대모산은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실증 사례 그 사례로서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대모산의 카페 있죠 맨발 걷기 카페 맨발 걷기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은 맨발로 걸으면서 병을 낳았다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그러한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사례들만 가지고도 의학계에서는 이 맨발 걷기가 좋다 나쁘다 뭐 어떤 암을 치료했는데 실증적인 사례가 없다라고 그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그 카페에는 실증적인 사례가 수백 건이 올라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실증적인 사례들을 과학화 시키고 실제 치료에 활용하는 건 의학계의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의학계의 과학자들이 이 수많은 사례를 무시하면서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종 질병을 낳았다라는 것을 무시한다면은 그건 과학자로서의 어떤 의무랄까 할 일을 안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간의 검증을 거치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례의 검증을 거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 그런데 대모산의 맨발 걷기에는 이 사례의 검증을 거친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례의 검증을 거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실증을 이 비과학적인 것을 증명을 안 거쳤다 뿐이죠 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수많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증명할 의무는 누가 있어요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도외시하면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검증 거치는 것 시간의 검증 그리고 사례의 검증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의 검증 실험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이 세 가지인데 사례가 많고 이미 십몇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모산은 그러한 그 사례를 실증적인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모산의 그 카페 맨발 걷기 카페가 그러한 경험 신앙으로 얘기하면 간증하는 분들이 모이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모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갖고 그러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확산시키는 그러한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 대모산은 이 맨발 걷기를 검증하고 사회화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박동창 회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우리 한국사회에서 특별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화 시키고 그러한 역할을 한 두 가지 두 곳 대모산과 계족산 박동창 회장님과 종래 회장님 이 두 분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이분들한테 서포트를 충분히 서포트 한다면 한국적인 맨발 걷기가 세계적인 건강의 새로운 트렌드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저의 맨발 걷기의 사회학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책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 책의 내용을 한국경제와 조세일보 그리고 불교신문에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